자, 세 번째 코너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위버라인 이영진 팀장과 함께 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전화 02-2077-6391번으로 연락하시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진 팀장이 준비한 부동산 정보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주택 정보입니다. 2호선 역삼력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2월의 중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9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투자 금액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2월에 지어진 건물인데 벌써 2월이 지난달이 돼버렸네요. 어떤 건물입니까? 우선 건물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물 2019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6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강, 개방감 굉장히 뛰어납니다. 강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두 개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다세주택으로 가장 큰 장점이 1대1 주차가 가능해서 다른 다세주택과 비교했을 때 주차 공간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내부를 한번 보시면 친환경 소재의 바닥 마감제 설치와 브랜드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남에 지어지는 주택 잡개, 소형 주택이지만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를 갖출 예정이고요. 다른 다세주택과 비교했을 때 넓은 전용 면적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까요?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매물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이고 전세 예산가가 3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은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실투자금은 9천만 원이고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이 예상된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리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 지하철 2호선 역삼동역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장될 예정이라서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습니다. 이 매물은 업무 밀집 지역인 테헤란노와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반면에 투자지역 1순위이고 살고 싶은 지역 1순위이기 때문에 주거 가능한 집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서 투자지역으로 굉장히 선호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미래가치 또한 상당히 높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 인근에는 코엑스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 등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또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남 8학군이 모여있는 우수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강남 지역 매물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언제 정한다고 하셔도 바로 매도가 가능해서 황금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개발 호재를 한번 들어볼 텐데 딱 이 지역 하니까 코엑스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인가요? 그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쪽이 그 근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남 지역은 워낙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국제 업무와 관광, 전시, 컨벤션,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된 산업인데 향후 강남권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 국제 업무 복합지구는 지상과 지하 약 100만평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라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들 수 있는데요. 도로는 지하로 내리고 지상은 대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시민 편의공간 등 편의시설과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GTX-A 노선, GTX-C 노선 등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상업 등 편의시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산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립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부 토건에서 보여주는 리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도 있는데요. 약 5,600여 평의 35층과 37층 총 2개 동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쇼핑몰과 업무, 호텔 등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서초동의 롯데타운은 그 규모만 서초 삼성타운의 약 1.8배입니다. 이렇게 업무 지구가 형성되고 우량한 기업이 들어오는 곳으로 인구 유립으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곳에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이곳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강남도 강남 나름인데요. 역삼 1동은 강남구 대비했을 때 소득 수준이 약 2배 정도 높은 곳이라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한 역삼 1동에 강남에서 보기 두문 두 개형, 두 개 동의 단지형 다주택으로 주차까지 1대1이 가능한 그런 특병을 가진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강남 지역에 게다가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물 특징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건물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물 2019년 2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층수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6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체강, 개방감 굉장히 뛰어납니다. 강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두 개 동으로 된 단지형 다주택이고 주차가 1대1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 간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9천만 원, 전세 예상가가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시 실투자금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실투자금은 9천만 원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천 4백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 5백만 원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투자 금액은 약 1천 9백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사진으로 보니까 한계가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강남 4구에서 가장 큰 단지형 다세주택으로 총 12개 동 16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다세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주차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내 상가 등에 편시설 이용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이 매물은 12개 동 168세대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관리실, 아파트식 지하차를 가지고 있어서 지하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아파트의 장점을 갖춘 이런 대단지 자세주택은 강남 4구에는 다시는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 시세도 궁금하고요. 이곳의 가격도 궁금한데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는데요. 12개 동의 168세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매매가는 낮고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한 매물입니다. 매매가 2억 7,400만 원이고 전세가가 2억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 1,900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 80만 원 이상이 되고 월세 시 실투자금은 7,400만 원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동구는 5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5호선과 가까울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입지 여건이요? 네,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하철 5호선 9분다리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9호선이 연장될 예정이라서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습니다. 게다가 이 매물은 강동구의 핵심 산업인 4차 산업 지식기반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입니다. 강동구는 경제 중심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3개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4차 산업 비즈니스 허브의 한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업무 시설입니다. 그런 업무 시설 중에서도 우량한 업무 시설이 많으면 많을 수 있는 상황이 두드러지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이곳 강동구의 4차 산업단지입니다. 세 번째로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면 도보 4분 거리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있고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는 백화점과 공원, 대학병원 등의 편의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 환경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인근의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올림픽로, 강병북로 등의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저희가 입지 여건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지역 근처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강동구 4차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직각 상승의 가장 두드러는 형이 업무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업무 단지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드러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호재가 강동구 4차 산업단지입니다. 각각 3개의 산업단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첨단 업무 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경제 유발 효과가 약 10조 9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6만 2천여 명입니다. 이미 지식기반 산업 등의 우량한 R&D 우수기업들이 입점해 있고 입점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 세스코 등 국내 우수기업들 약 40여 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인데요. 전국 최초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로 약 중소기업 200여 개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곳은 첨단 업무 단지와 민접해 있어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완공 예정이고 고덕 상업 복합 업무 단지는 강동군의 최고 최대 산업단지를 조성이 됩니다. 경제 유발 효과는 약 9조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8천여 명으로 R&D 기업과 복합 쇼핑센터, 호텔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할 기업들로는 세계적인 기업인 이케아가 입주 예정이고 첨단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 등의 기업들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천호동에는 또 재개발 관련돼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천호 1 도시환경 정비 산업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2020년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면 2023년 말에 지상 40층에 총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복합단지로 탈바꿈 될 예정입니다. 천호 1 구역 정비 산업이 완료가 되면 천호동 일대는 상업 업무의 중심지로 별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교통망 화충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9호선이 연장 개통이 추진 중이고 지하철 9호선은 서울의 업무 지구를 강수에서 강동까지 직행하는 황금도선입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 도시인 세종시와도 이어지겠다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 가운데 이곳에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꼽아주시면요. 강남 4구에서 가장 큰 단지형 다이어트이라는 특징이 있는 주택이고 무엇보다도 주차의 편리와 단지 내 상가 등의 편의술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가장 적합한 매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단지형 구립 어린이집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관리실까지 다 갖춰져 있고 가장 큰 장점이 아파트식 지하철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단지의 경우에는 황금상도 뛰어나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언제 정해진다고 하셔도 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 특징과 가격 전략을 세워보죠. 건물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4구에서 가장 큰 단지형 다이어트에 구해 총 12개 동 168세대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가 아파트의 주차장이고 게다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등 모든 편의술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말씀드리면 매매가 2억 7,400만 원이고 전세 예산가가 2억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 1,900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 80만 원 예상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실투자금 7,400만 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신 이영진 팀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영진 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사야 할 부동산,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 구분해보는 시간이고요. 3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077-6391번으로 예약하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희 세 번째 코너는 위버라인 이영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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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